바늘로 코잡기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손으로 코를 잡았다면 바늘로, 바늘 두 개로 한 이 정도 이렇게 빼주시고요. 들어갑니다. 짠 나왔어요. 그렇죠? 같이 코를 잡을 거예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엄지, 검지, 엄지 이렇게 한 코 떴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엄지로 들어가고 검지로 내려가고 엄지로 구멍으로 나오고 이렇게 엄지, 검지, 엄지 다시요. 엄지로 들어가고 검지로 내려가고 엄지 구멍으로 내려서 나오고 이렇게 엄지, 검지, 엄지 다시요. 엄지로 들어가고 검지로 내려서 들어가고 엄지로 내려서 나오고 이렇게 냈어요. 이거 두 개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것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잡고 엄지, 검지, 엄지 이렇게 여기 두 개를 잡고 엄지, 검지, 엄지 다시 이 두 개를 잡으세요. 두 개 이렇게 잡고 엄지, 검지, 엄지 엄지로 들어가고 검지로 내려 들어가고 엄지로 내려오고 자, 마지막 엄지, 검지, 엄지 이렇게 이렇게 코를 떴습니다. 하나만 남겨주고 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로 겉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바늘로 코 잡히 끝! 안녕!